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어떤가요? 좀 나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유럽이 조금 나아지는 추세고 전 세계 규모를 놓고 보자면 아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각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미가 또 뒤늦게 출발해서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우려가 있고요. 우리가 보면 중국하고 한국 거쳐서 유럽이 피해가 컸는데 유럽이 조금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피해가 많지만 더 커지지는 않은 안정세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피해가 이제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피해가 지금 큰데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규모를 보면 미국이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인구 100명당, 예를 들어서 100만 명당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보자면 사실은 미국보다 아직까지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큽니다. 다만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 같은 경우 기준을 놓고 보자면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260명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망자로 200명대로 떨어진 것이 6주 만에 지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안정화 추세로 지속이 되면 지금 유럽, 특히 이탈리아 같은 곳들은 봉쇄 조치를 엄청나게 강화시켜놨잖아요. 그럼 이런 봉쇄 조치들을 조금 완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4월까지 유럽에 특히 서유럽에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국가들이 강력한 봉쇄, 그다음에 집안의 사회 자체를 완전히 격리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5월 들어가면서 이게 풀릴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시간표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급한 것이 지금 모든 공장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건설공사 같은 이런 생산활동이 다음 달 5월 4일부터 재개가 된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급한 것들을 전략업종 같은 몇몇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 지금 벌써 이미 27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은 덜 급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18일부터 문을 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술집 이런 거. 뭐 이런 건 술집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종사자들은 시급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6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주 시급한 순서대로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상적인 사회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이동 제한 완화도 이제 그런 아까는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게를 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족하고 친척을 만나는 것을 조금씩은 이제 완화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무슨 가족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여전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동안에는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도 만나러 가기가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유독하신데 거기를 허가증 없이 가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섬이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땅 대륙 안에서는 이제 허가증이 있는데 섬까지 가는 허가증을 없었던 걸 못 구했던 거예요. 결국 못 가가지고 임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는데 그런 엄격한 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릴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탈리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사망자 수는 훨씬 좀 많지만 확진자 수는 지금 스페인이 워낙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은 어떤가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처럼 조금씩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확진자 규모로 하자 그러면 오늘 아침 시간 기준으로 해서 22만 9천 명이 넘었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미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다면 스페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중인데 지난달 14일부터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른보다 더 하잖아요.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외출 제한을 조금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에 부모랑 동행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거주지에서 반경 1km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린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을지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나마 반경 1km 내에서는 부모와 동행하는 조건 하에서 1시간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풀렸고요.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엄격한 봉쇄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입장. 이건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럽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모델로 삼는 나라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방식은 이 사생활 침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유럽에서는 좀 탑탁지 않아 했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방식을 결국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식 모델 그리고 요즘에는 표준 모델 이런 표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이 거의 표준 모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식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대규모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가려내면 그다음에 이 확진자가 누구누구를 만났으면 어디어디를 거쳐갔는지를 확보하려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역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이 부분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좀 꺼림칙하다. 개인 사생활이 이제 노출되는 것 아니냐 그랬었는데 결국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추적을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허용을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프랑스 안에 이제 국가정보자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스마트폰 안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깠는데 그 이름이 이제 프랑스에서 스톱 코비드라고 부르는 그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걸 깔아놓으면 그걸 통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그런 건데 사실 독일에서도 한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유사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허용이 됐었거든요. 다만 독일도 그랬고 이번에 프랑스도 그렇고 개인이 동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의무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다음에 자가격리라든가 이 사람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내부 법 그다음에 시민들의 정서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이제 조정을 하면서 자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 권한을 준 거네요. 네. 그런데 또 이러한 뭐 다양한 코로나 출구 전략이 지금 유럽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대규모 항체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가. 네. 면역이 이제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 대규모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자면 대규모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다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항체 검사를 하겠다는 이런 전략은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가 하던 시기에 어떤 진단 키트를 가지고 공격적인 검사 이거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비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장비가 준비되질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준비가 안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 한계를 보여줬던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는 이 항체 검사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어떤 그 빨리 요한 어떤 그 검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5월에 150개 지역에서 항체 검사를 한다는 전 국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 하듯이 무작위로 그럼 하는 건가요? 150개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어느 정도가 항체가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에서는 15만 명을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2만 5천 명을 검사를 하는데 올해 안에 30만 명을 항체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면역성 유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전체를 고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의 상황이 이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이게 바이러스에 완전히 내가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항체 검사를 한 어떤 이유가 뭐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어도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심지어 이 항체 검사를 하고 항체가 만약에 있으면 면역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이동 제한령을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는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WHO도 그렇고 보건 전문가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권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었잖아요. 면역 여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로도 패스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권이 그러니까 이거를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그게 여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역 여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뭐라고 증명을 해주는 그 국가에서 증명을 해주는 그게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여권을 면역 여권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몇몇 국가에서 면역 여권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부작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면역 여권을 국가에서 발행한 면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도 좀 나 면역 여권 있으니까 덜 조심해도 되라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자칫 경각심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두 달 문제가 아니라 1년이 갈 수도 혹은 2년이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도 확실한 게 없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권을 만들어서 자유를 준다? 글쎄요. 이게 좀 그런데 유럽에서도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 문제로 검사 기구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데 신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권을 발행을 한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구에 대한 문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사하는 기구가 신뢰도를 완전히 우리가 100%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면역 여권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검사 기구가 중국산이 많은데 중국산이 좋은 제품도 많이 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진단 키트를 포함을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불량품이 너무 많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역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코로나19 상황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항체 검사 그리고 면역 여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